군단은 현재 코랄의 궤도 방어 병력과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성 표면으로 침공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왕님, 지금 거대 괴수들이 대기 중입니다. 군단을 풀어라. 처음엔 낙하 주머니를 수도 없이 많이 잃을 것입니다. 우린 수백만 개를 보낼 거야. 극소수만 진입해도. 지상에 있는 궤도 방어 무기를 충분히 파괴하고도 남아. 바다를 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멘teri의 궤도 방어의 전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장의 궤도 방어의 전원을 펼쳐진 를 수입했다. 몸이 비슷한 일을 하직ότερα 폭발 없이 안가겠죠. 굴이 깢기 시작한다고 말했 는선생님요. 적은아! 쏘아버려! 자취령 지상병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원군이 없으면 부패 주둥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낙하 주머니를 전부 다 보내 목표지는 이 부분으로 설정하고 자취령 방어망을 통과하는 녀석이 있으면 알려줘. 부패 주둥이는 내가 지킬 테니. 시간이 되었다. 첫 번째 부패 주둥이와 그 호위 병력이 코랄의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알려줘.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왕님. 뭐지? 이 세상은 나의 것입니다. 큰 바슬리 마늘 마늘 내 세계에 발을 들여놓다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다, 캐리가. 어느 지옥에서 굴러쳐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돌려보내주마. 정복은 계속된다. 군단이 적과 마주쳤다. 그리와 각각의 공간이 최대한 일을 갖다 닥쳐줍니다. 저항도 흘러서는 계속된 것. 이곳에 내이프로 창동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번호로 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어망의 기들에 압은 그리고 раб에게 장전을을 닿으니. 또 다른 공간이 되어있는 중입니다. 인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에 도착할 수 없어지고 전국의 아군 부패 주둥이 대다수가 자취령의 드라켄 방어망에 격추되고 있습니다. 즉, 일단 방어망을 통과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이 세상은 나의 말에 한계란 없다. 여기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여기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이 중간에 가장 큰 장면을 닫고 있다. 여기가 공격받고 있다. 이곳은 공격받고 있다. 이곳은 공격받고 있다. 다섯 개의 방어망을 선택하자. 싱싱한 배경을 위해 모두 전해를 마치겠습니다. 우린 적응한다. 여왕이 듣고라. 우리는 적응한다. 여왕이 듣고라. 정복은 계속 쓴맛을 보여주면네. 이 관문은 테란 수도로 이어집니다. 파괴하면 제 무리가 아우스트그라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시간이 허락하면 관문을 파괴하고 길을 터주겠다. 여기, 라이브, 내 공주를 더 관문이 있는 사람이야. 마음을 비워. 정복을 지어야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복은 계속 정복이 없어져서 정복이 없어졌습니다. 역시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이번에는 머진 시간이 됩니다. 광리보채 를 보면 이 부분은 뭐지? 점막이 뭐지?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영원히 경고히 시 Wise cos 3 Turn rundown 자기네의 포란에 싸움드리기 목표 3ar FeatoBM Mmeister 자기 Prof great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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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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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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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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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